이게 도브테일 창고자인데 지금 2대1이기 때문에 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작업이 되는지 지금 여기에 센터 부분에 센터의 숫장부부분이거든요 이게 숫장부부분이 암장부부분은 숫장부부분은 이런식으로 가공이 될 것이다 이런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숫장부부분을 이렇게 깎여가지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작업이 될텐데 감싸는 부분 나중에 연기를 할 때 어느 부분까지 남기고 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 이 창고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랑을 하시라고 이 창고자가 자 그러면 18mm도 간격을 줬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스토프도 지금은 잠겨져 있는 상태가 가지고 후진도 되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만 작업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잠시 시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지onte 잠시 시간에 가기 때문에 조건을 자어치는 집사하기를 만드는 거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